2.023 마마어월즈 2.023 마마어월즈 페이보릿 글로벌 퍼포먼 매일 그룹 에이티즌 축하합니다 2.023 마마어월즈 2.023 마마어월즈 2.023 마마어월즈 3.023 마마어월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티즌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즌입니다 우선 우리 고마운 에이티니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티니가 주시는 사랑 언제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할 줄 알고 또 보답해드릴 줄 아는 그런 에이티즈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큰 상 이렇게 주신 만큼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아티스트 되겠고요 또 저희 월드투어 같이 돌면서 고생하신 저희 스태프분들 저희 대표님 부사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이쁘게 키워주신 우리 멤버들의 부모님들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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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티즈였습니다